지금부터 React-Router-Dome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React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정말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React-Router-Dome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React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React를 전혀 모르신다면 저기 있는 저 React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권고사항입니다만 우리 수업에서는 함수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과 또 Hook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수로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React 수업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함수로 컴포넌트를 만드는 저 수업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려 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웹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토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페이지가 나오고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토픽 페이지 안에는 또 다른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주소창을 주목해 보시면 페이지가 전환될 때마다 주소창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로 새로 들어왔을 때 저 주소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열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러한 주소로 들어왔을 때 저 주소를 알아내서 그것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렌더 시키고 그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스테이트나 프롭스와 같은 값들을 복잡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만들어 주는 도구가 바로 ReactRouterDome입니다 지금부터 ReactRouterDome의 세계로 출발해 봅시다 우선 실습 환경을 꾸며볼게요 npx-create-react-app 그리고 react-router-dome-example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React의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세팅을 끝냈고요 저는 npm run start 해서 개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실제 개발은 웹 브라우저에서 진행할 거거든요 sources라고 하는 개발자 도구로 가서 여기 있는 페이지를 파일 시스템으로 바꾼 다음에 add folder to workspace를 여기다가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환경의 디렉토리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allow를 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기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p.js index.js로 들어가서 파일을 좀 열고요 여기에서 index.css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앱을 로드를 해왔는데 저것도 필요 없어서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대신에 앱을 직접 만들겠습니다 자 function 앱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요 저 함수는 앱 컴포넌트가 될 겁니다 return div.hello.react.rauter.dome 그리고 저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첫 번째 페이지 안에서 사용할 다시 말해서 앱이라는 컴포넌트 안에서 사용할 세 개의 페이지 다시 말해서 컴포넌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 컴포넌트들의 이름은 우선 첫 번째로는 홈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홈페이지를 담당할 거예요 자 이 컴포넌트는 return 값이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제일 바깥쪽에 div 태그를 하나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h2로 홈이라고 하는 페이지의 이름을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뭐 홈 땡땡땡이라고 적을까요 자 그럼 이 홈 컴포넌트가 여기에 표시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에 제일 상위에 h1 react-router-dom bxample-example-example 그래서 이 가장 큰 제목을 정해줬고요 그 밑에 홈 컴포넌트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react-router-dom은 여러 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홈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세 개, 두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topics예요 위에도 topics로 이름을 바꾸고요 여기도 일단은 topics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contact contact 이라고 하고 여기도 컨택 여기도 컨택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오면 되나요? topics라는 컴포넌트와 contact 이라는 컴포넌트가 오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에서 react-router-dom으로 검색하셔서 이렇게 생긴 사이트로 오면 가이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퀵스타트가 여러분이 시작할 지점이고요 여기는 퀵스타트 밑에 있는 가이드를 쭉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든 예제가 example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때는 밑에 있는 API의 상세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퀵스타트를 보니까 이 react-router-dom을 쓰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npm install react-router-dom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저는 제 개발 환경에서 shell에서 npm install react-router-dom을 실행시켜서 저 라이브러리를 저희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난 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 example, 가장 기본적인 라우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라우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용자가 어떤 주소로 들어왔을 때 그 주소에 해당되는 적당한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라우팅, 또 라우터 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있는 예제를 하나하나 좀 뜯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게 라우터라는 거고요 라우트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일단 브라우저 라우터를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import 그리고 브라우저 라우터, 어디서 가져온다?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가져온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이 브라우저 라우터는 여러분이 리액트 라우터 돔을 적용하고 싶은 컴포넌트에 최상위 컴포넌트에 감싸주는 래퍼 컴포넌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앱이라고 하는 얘가 최상위죠 그러면 쟤를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안에서는 이제 브라우저 라우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라우팅의 가장 본질적인 작업인 url에 따른 적당한 컴포넌트가 이곳에 위치하게 제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예제에 있는 누가 필요하냐 라우트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가 또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라우트라고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url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컴포넌트는 이 세 친구거든요 저 세 친구 하나하나를 라우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라우트에 패스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저는 사용자가 이 웹사이트에 아무런 패스도 지정하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홈 컴포넌트를 사용자에게 보내주고 싶어요 유식하기는 라우팅 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이번에는 토픽스라고 하는 url로 들어오면 사용자를 토픽스 컴포넌트를 사용자에게 라우팅 해주고 싶다 자 이번에는 뭘까요? 컨택으로 들어오면 컨택 컴포넌트를 라우팅 해주고 싶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누구 같아요? 리액트 라우터, DOM이라고 하는 친구 같아요 자 저장했습니다 자 그럼 저 페이지 전환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ui를 만들게요 자 ul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i 그 다음에 a href는 예, 루트 페이지 홈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코딩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홈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이 라우터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관찰해 보세요 홈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 적어놨잖아요 사용자가 최상위 디렉토리로 접근하면 홈 컴포넌트를 라우팅 해줘라 잘 됐죠? 자 그런데 이 토픽을 클릭하면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토픽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홈이 나올 뿐만 아니라 토픽스도 나왔어요 자 컨택을 눌러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홈이 나왔고 컨택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이 아니라 텍스트네요 자 이거는 어떤 패스에 걸리냐면 일단은 얘는 얘한테 걸려요 얘라고 패스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이건 어디에 걸리냐면 패스가 토픽스라고 돼 있는 거에 당연히 걸리고요 얘한테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도 걸리고 얘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한테도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우트라는 컴포넌트의 사용설명서를 보시면 돼요 자 이게 API를 보시면 그 중에 라우트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 보이시죠? 클릭해 봅니다 그럼 라우트 컴포넌트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그젝트 정확하게 라는 뜻이죠 이 이그젝트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해주면 정확하게 패스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치를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제가 여기에다가 EXACT EXACT 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홈은 당연히 이그젝트하게 맞으니까 라우팅이 홈 컴포넌트가 된 것이고 토픽을 클릭했을 때는 이 토픽의 주소와 여기 있는 이 루트만 있는 주소는 이그젝트하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라우팅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1차원의 컴포넌트만 보고 있지만 나중에 컴포넌트가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컴포넌트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자 그러면 그게 어디 있건 간에 여러분이 라우트 패스를 지정만 해주면 그 컴포넌트는 그 주소와 매칭되는 애가 라우팅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토픽스와 똑같은 라우트를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놓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토픽스가 두 번 출력되는 거예요 즉 이 라우트의 패스와 일치하는 컴포넌트는 라우트는 걔가 어디에 있건 누구건 화면에 출력된다 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동적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라우터의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예제를 보면은 예제에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스위치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감싸고 있거든요 스위치는 뭐냐면 얘는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그젝트를 쓰지 않고도 이그젝트를 쓴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스위치라는 컴포넌트로 얘들을 감싸 주는 겁니다 스위치는 우리가 아직 임포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임포트를 시켜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홈이 나오죠 근데 토픽을 클릭해도 홈이 나옵니다 컨택트를 클릭해도 홈이 나와요 왜? 여러분 이 스위치라는 컴포넌트로 라우트를 감싸게 되면 리액트 라우터 돔은 패스와 일치하는 첫 번째 컴포넌트가 발견되면 나머지 컴포넌트는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컴포넌트는 이 앞에 이그젝트가 없으면 여기 있는 슬래시의 모두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홈이 제일 먼저 출력되니까 나머지 애들은 출력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스위치를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홈과 컨택 지금 컨택으로 와 있죠 컨택트가 화면에 보입니다 왜요? 이그젝트가 없으면 루트가 걸리고요 그리고 루트 밑에 있는 컨택트도 걸리니까 두 개가 걸린 거예요 하지만 스위치 컴포넌트로 감싸면 이 중에 제일 먼저 걸리는 애만 출력하고 나머지는 버린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홈만 화면에 출력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방법을 또 쓸 수 있을까요? 이 홈을 제일 끝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홈을 클릭했을 때는 루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얘 밖에 없으니까 얘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토픽을 클릭했을 때는 토픽과 일치하는 이 라우트가 있으니까 얘가 출력되고 나머지는 버려지니까 이 끝에 있는 컴포넌트는 화면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가 있으면 그 스위치 아래 있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만 화면에 출력하는 거고요 스위치가 없으면 일치하는 것들은 모두 출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응용하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홈을 위로 올렸을 때 문제없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있는 route의 속성으로 exact를 추가하면 똑같아요 이전과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not found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또는 어떤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pass slash exact를 하지 않고요 not found not found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홈은 exact니까 잘 나오고요 topic도 잘 나오고 contact도 잘 나오는데 사용자가 뭔가 잘못 들어왔을 때는 not found가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정말? 네 좀 복잡하긴 하지만 현실의 복잡함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개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매뉴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링크라고 하는 또 다른 컴포넌트를 한번 볼까요? 얘는 뭘까? 얘는 뭐냐면요 우리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잖아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페이지가 리로드되지 않고 실제 동적으로 가져오는 데이터는 코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ajax와 같은 걸 통해서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끌고 와서 코딩으로 동적으로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클릭할 때마다 페이지가 완전히 새로 로딩되고 있습니다 아쉽죠 자,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정말 대단한 기능이 바로 링크 기능이에요 자, 여기 있는 링크 컴포넌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링크 컴포넌트로 태그를 교체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hrf 대신에 툴을 써요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안 바뀌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거 우리 직접 만들려면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대신 해주잖아요 진짜 고맙죠 그것이 바로 링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라우팅이라는 것과 그 라우팅을 페이지에 리로드 없이 처리하는 링크라고 하는 것을 할 줄 알면 리액트 라우터 앱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리액트 라우터 돔이죠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일단은 딱 멈추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더 같이 가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어때요? 주소가 어떻게 바뀌나요? 패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이 서비스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의 웹 서버 세팅이 사용자가 어떤 패스로 들어와도 동일한 웹 페이지를 서비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페이지 좀 난처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라우터 라우트가 아닙니다 라우터가 해시 라우터예요 자, 프라이머리 컴포넌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라우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해시 라우터는 무엇인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저걸 카피해서 여기 있는 이 라우터 대신에 해시 라우터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여기 있는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패스는 저거는 그 샵이 붙어있으면 뒤에는 북마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 서버는 저걸 무시해요 웹 서버 입장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토픽으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샵 슬래시 토픽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거는 웹 서버 입장에서는 무시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리액트 라우터 돔이 저 정보를 가져와서 저것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다시 말해서 컴포넌트를 라우팅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소가 깔끔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웹 서버를 설정을 바꿔서 어떤 패스로 들어오건 간에 루트 페이지에 있는 html 파일을 서비스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브라우즈 라우터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해쉬 라우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내비게이션 또는 내부 링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거는 링크와 유사한 기능인데 링크에 조금의 기능이 더 부과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기존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거를 링크를 내부 링크로 바꿔 볼게요 내비게이션 링크란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그대로 내부 링크로 이렇게 컴포넌트를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써보면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컨택트를 클릭했을 때 태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가 생겼죠 액티브라는 자, 그리고 토픽을 클릭했을 때도 토픽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루트는 클래스가 아까부터 계속 액티브였을 거예요 자, 돌려보시면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죠 자, two가 슬래시이면 슬래시 토픽에도 걸리고 슬래시 컨택트에도 걸리기 때문이에요 누구랑 똑같지? 라우트와 똑같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여기에다가 이그젝트를 얘도 추가해 주는 겁니다 뭐 얘도 추가해도 되고 얘도 추가해도 되겠죠 아니면 그냥 얘만 추가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엘리먼트를 보면 자, 현재 제가 홈을 클릭하면 홈에 클래스가 액티브가 됩니다 토픽스를 클릭하면 토픽스만 액티브가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사용자가 현재 자신이 어떤 페이지에 위치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내비게이션에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표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으로 아니죠, 액티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인덱스.css 파일을 열어서요 자, 여기에서 액티브라고 하는 클래스 액션이라고 썼네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로 클래스가 붙어 있는 태그가 있다면 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토마토 컬러로 한다 그리고 걔의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앤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할 때마다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아주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박한 기능이 바로 내부 리스트에요 내부 리스트를 주로 많이 쓰실 가능성이 크죠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자, 프라이머리 컴포넌츠의 예제를 보면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우트 패스에 OOID가 있어요 제가 뭔가 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토픽스로 들어와 볼게요 제가 토픽스를 복수형으로 한 것은 저 토픽 페이지 안에 또 다른 페이지를 기구해서 였어요 자, 그래서 이 토픽스 안에다가 일단은 링크를 하나 여러 개 만들어 볼까요? 우에 밑에 LI 밑에 내부 링크 그리고 그리고 to는 path topic 1 그 얘는 저는 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LI를 카피해서 두 개를 넣고요 2번 3번 얘는 js 얘는 react 라고 이렇게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자,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은 잘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음 요 유에 밑에다가 제가 라우트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스위치 스위치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path 가 어떻게 해요? topics 1 이면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뭐 html 페이지니까 html is 땡땡땡 이라고 처리했고요 자, 여기에 topic 2 인 경우에는 뭐예요? js is 땡땡땡 topic 3 인 경우에는 react is 땡땡땡 으로 했습니다 자,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라우터 안에 라우터가 이렇게 중첩해서 동작하게 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이지가 저렇게 딱 세 개로 떨어지면 저렇게 코딩하면 되거든요 근데 세 개가 아니라 뭐 1억 개다 몇 개가 될지 알 수 없다 라면 저런 식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것이 좀 별로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그 뭐죠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자동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라우터가 만들어지도록 코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topics 바깥쪽에다가 저는 컨텐츠라고 하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었고요 이 배열에는 배열의 원소는 객체인데 그 객체는 아이디 값과 타이틀 값과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들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전역변수에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 현실에서는 뭐죠 그 AJAX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겠죠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치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리스트부터 한번 자동으로 만들어 볼까요 반복을 시켜 주고요 반복할 때마다 LIS라는 배열에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의 To의 값은 동쪽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Topics에 더하기 contents에 현재의 값의 id 값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ontents에 i의 title 값을 줘서 LIS라고 하는 배열을 완성했고요 이 배열을 이곳에다가 치환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지만 코드는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라우터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이 하나의 라우터를 가지고 그 라우터가 뭐죠 여기 있는 이 path가 path의 이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가져가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설명보다는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은 얘를 이렇게 해서 저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일단은 어떻게 할까 자, 일단 두고요 위에다가 하나 만들게요 라우터 path는 토픽스로 들어오는 것 중에 뒤에 어떤 값이 있는 애가 들어온다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소가 토픽스 슬래시 그리고 뒤에 어떤 값이 있는 것과 일치하는 라우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것을 저는 토픽이라고 하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이렇게 생긴 간단한 컴포넌트를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주소로 들어왔을 때는 토픽 컴포넌트가 실행된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나중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에 한쪽에다 띄워놓고요 그리고 얘는 지워버릴게요 안녕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어때요? URL이 어떻게 바뀌나요? 숫자가 바뀌죠 그에 따라서 누구랑 매칭된다? 얘랑 매칭된다 그리고 그 숫자가 오는 자리의 이름이 뭐예요? 토픽 언더바 아이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토픽 컴포넌트가 화면에 출력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디 값에 해당되는 이 컨텐츠 배열의 객체를 가져와서 여기 있는 이 렌더될 컨텐츠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전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이 토픽 안에서 이 토픽이 화면에 출력된 이유인 이런 라우트의 이 값이 토픽 언더바 아이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걸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가보시면 API의 hooks 중에 보면 useParams라는 게 있어요 param은 parameter, 한국말로는 매개변수거든요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여기 적혀 있는데 뭐 저랑 같이 하시죠 자, 여기서 hook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hook을 모르시면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소개해 드린 hook 수업을 그 functional 스타일 방식을 좀 보시고요 그냥 뭐 모르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 hook을 쓰기 위해서는 얘 역시도 로드를 해줘야 돼요 useParam 맞나요? useParam useParams라고 하는 이름의 hook을 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저 hook을 그냥 실행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params라고 해서 저기 있는 객체를, 아니죠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저 변수를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HTML을 클릭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params의 topic underbar id가 1이다 얘를 클릭하면 topic underbar id가 3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저 컴포넌트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죠 마법이에요 약속입니다 hook이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럼 저는 params의 topic underbar id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저 path의 저 id 값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럼 j 끝에 숫자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topic의 id를 알 수 있고요 그걸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점은 뭐지? 자 점은 지웠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또 포문을 이용해서 컨텐츠의 만약에 컨텐츠의 i의 id 값과 topic의 id 값이 같다면 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topic id 값이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얘를 강제로 숫자로 좀 바꿔 줄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break를 해서 포문을 중지시키고요 저는 이렇게 알게 된 얘가 선택된 topic이니까 selected underbar topic은 이라고 하는 초기 데이터를 넣고요 타이틀은 만약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not sorry description은 not bound 이렇게 해서 기본 값을 넣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 selected topic을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처리하면 보시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값을 찾지 못했을 때 나올 예외적인 페이지를 만든 거고요 뭐만 하면 돼요? selected topic이 누구다? 컨텐츠의 2번 순번의 객체다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대박이죠 너무 쉽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스위치문과 라우트를 topic의 숫자만큼 이렇게 수동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라우트로 여기에 파라미터를 받기 위한 저 위치에 저러한 기호를 갖다 놓으면 저 자리에 들어오는 값 즉 1, 2, 3 이런 값들이 topic 컴포넌트로 전달되는데 그 전달된 값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useParamth를 써서 그 값을 땡겨올 수 있다 그럼 그 값에 따라서 동쪽으로 동작하는 페이지를 만들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인데요 예제 하나만 정리하고 제가 보니까 에러가 있네요 여기 있는 에러는 뭐 때문이었냐면 제가 LI 태그 만들 때 키를 안 줬어요 이것 좀 주고요 콘텐츠 이렇게 해서 키를 주면 이제 에러는 없는 상태가 됐죠 여기까지 오시냐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만든 거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렇게 생긴 애플리케이션을 라우터 돔을 이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만들기가 어려웠겠어요 라우터 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라우터 돔의 페이지로 가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만한 주제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버 렌더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자바스크립트로 동쪽으로 만들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과 같은 로봇들은 정적인 html이 없으면 그걸 처리할 수가 없거나 어렵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들 이 웹페이지를 서버 쪽에서 Node.js 같은 기술로 생성해서 얘를 최종적으로 정적인 html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검색 엔진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예요 코드 스플리팅이라고는 코드 스플라이팅 그렇게 부르는 저것은 이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지면 애플리케이션의 용량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 용량을 여러분이 페이지를 또는 컴포넌트를 적당히 쪼개서 필요할 때마다 로드하게 할 수 있다면 성능도 좋아지고 돈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컴포넌트를 쪼개는 테크닉이 코드 스플라이팅 이라는 것이고 저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API에 어떤 이름의 컴포넌트들이나 그 기능들이 있는가를 제목 정도만 쓱 살펴보시고 자 이해가 안 가는 제목은 조금 눈여겨서 걔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한 줄 정도를 읽어보시는 것 정도는 하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려고 고생하셨고요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 손에 쥐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